안녕하세요. 여섯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적재 완료 테스트를 위한 정형 데이터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파티션의 개수, 테이블의 개수, 속성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 우리가 익숙해 보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테이블의 개수, 속성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 이것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개수들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을 수가 있는데 파티션의 개수는 이미지인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크리스트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개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저장 시 NoSQL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키 밸류 맞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 관계형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NoSQL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는 답은 2번이고 너무 명확하죠. 그 다음 컬럼 오렌티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 이건 다 NoSQL 쪽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나는 관계형이야 했기 때문에 일단 NoSQL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거에서 답이 이미 2번이 확실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 선정을 위한 분석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기능성 비교 분석 당연히 해봐야죠. 분석 대상 데이터 유형, 데이터 유형이 중요하죠. 사용자 교육 용의성, 글쎄요. 이 부분은 저장 시스템 선정인데 사용자 교육 용의성까지 봐야 될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기존 시스템과 연계성, 그렇죠. 연계성, 호환성이 중요하죠. 다음 번 3번, 사용자 교육 용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 선정을 위한 기능성 비교 분석의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능성 비교 분석입니다. 트랜잭션 일관성, 확장성, 데이터 모델, 호환성. 호환성은 제가 앞선 문제 풀이 가정에서 그랬죠. 이렇게 연계성 말하면서 제가 호환성 같이 말했어요. 이거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르게 기능성 비교 분석 요소가 될 것이고요. 답은 호환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비용 효율성. 자, 일단 실시간, 우리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건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에 들어가면은 비용이 결코 효율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대용량성, 실시간성, 무중단성. 스트리밍이 쭉 이어지는 거고 바로 실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단이 없고 실시간성이고 대용량성이죠. 그런데 비용 효율성은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실시간이 들어가면 비용은 전혀 효율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 효율성이 스트리밍 데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 확장성이 뛰어야 더 그렇죠. 인덱스가 없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느리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시간은 오히려 빠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키와 그에 해당하는 값을 쌍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데이터 모델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2번입니다. 시간이 오히려 질의응답 시간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